시장님 이 영화를 재미있게 의미있게 보셨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게 응원의 차원에서 손글씨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? 세 분이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구는 허스토리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입니다. 라고 받고 싶거든요. 네 좀 바꾸셔도 돼요.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가 좋으셨다면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SNS를 통해서 많은 리뷰나 손글씨도 좋고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장님 글씨가 굉장히 예쁘네요. 캘리그라피 수준인 것 같아요. 한 번 다 쓰셨으면 한 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네 응원의 차원에서 정말 글씨 잘 쓰시지 않았어요? 보이시나요? 네 제가요 제가 천만 관객 돌파할 때 천만 번째 관객한테 제 이 글씨 꼭 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